여기도 난리네. 그러네. 아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. 하늘을 선택한 거 잘한 것 같아. 내가 하늘은 절대 안 간다 했었어. 근데 왔는데 오빠는 욕건 스카이데이링을 하러 간다는 거야. 딱 그래서 진짜 큰 맘 먹고 따라오거든요. 아 진짜 감동이다. 나 때문에? 완전 떨려. 설레. 윤정 씨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진짜 감정의 힘이라는 게 공포를 이겨냈어요. 오케이. Here we go. Here we go. 아 예뻐. 와. 와. 너무 경험 너무 진짜 새로워. 너무 새로워? 나도. 나랑 타서 더 새로운 거야. 새로운 거야? 나는 오늘 오빠랑 시간 많이 보낼 거야. 그럴 거야? 그러니까 너무 효자님을 바라보지 마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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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